어머, 저 소나무 좀 쓰러졌다고 저거 받쳐주면 되는데 저거 싹 잘라버리는 거 보세요. 정말, 정말 이게 돈이니까요. 멋진 게 공동주택에서는 움직이면 돈이잖아요. 결제는 동대표 회장하고 관리소장이 하는 거니까. 아, 근데 정말 못마땅해요. 우리 소나무 또 바뀌었다는데, 나 얼굴 잠깐 동대표 회장 선거 때 몇 년 만에 가서 봤는데요. 저 나무들 저거 살려야 돼요. 저 소나무 저거 베면 안 돼요. 그 소나무 안 베면 안 돼요? 네? 아저씨! 아저씨! 그 소나무 안 베면 안 베냐고! 소나무 세워주면 되잖아요! 소나무를 왜 베냐고! 그 소나무를 세워주잖아 그래야죠! 이상한 사람들이네 정말. 소나무를 싹 베어버렸어 저거. 몇십 년 키운 나무여 저것도. 우리 공금으로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들. 여기 서울시에서 땅 이거 도로 내면서 여기 아파트에다가 도로 요만큼 내준 거에다가 이 나무들을 서울시에서 보상받은 걸로 심었다고 들었거든요. 저 소나무들을. 근데 저거를 바람에 좀 쓰러졌다고. 저거 바치면 뿌리가 단단하니까 분명히 일어서 살아요. 저걸 뱉니다. 이 정말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라고 정말 이 서울 이 샹 이 옥수동 진짜 이거 아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네요 정말. 안 통해 안 통해. 저거 이제 저거 저거 쓰러진 거 있잖아요. 요거 두 그룹. 요것도 뱉 거 같아요. 내가 요거 뱉면은 내가 산림청에다가 확 신고할 거야 내가. 나.